복음이다! 너무하는거 아니야? 지금은 꽉 Review! 혹시 최종변기 할 때라고 봤어요. 그냥 1명 탈락 한 명 탈락 에이 que 야 에비사 800 살리지도 않고 못가고 있어 난 누가 먹었는지 봤어 에비사 어디있어 어 뒤에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뒤에다 오토바이 뛰어가요 자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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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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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토바이 간다 한 대 아 저 치료제 없어요 구상 있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?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3번님 기억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고위 아니었어 아 이분들 안되겠는데? 뭐 아무것도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다 알지 고위 아니었어 진짜 고위 아니었어 진짜 와 근데 웃긴 이거 보급은 내가 먼저 발견했는데 나는 달린다고 달렸는데 달리니까 날랐어 차가 서버니 가시죠 서버니 서버니로 이동할게요 서버니 좀 더 기났겠다 네 괜찮은걸요 일단 음지반 총 있으니까 아 총 드릴게요 3번님이었나요? 아 네 있다 주니까 네 파 아네 차가 날르? 아 진짜 차가 나른 줄 몰랐다 이거 공중에서 트리플학쇠라더니 1번님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와 저렇게까지 먹고 싶으셨나 놀랐어요 아 먼저 뛰었으면 저 치닐 뻔했네 이거 진짜 고위 아닌 거 알잖아 이런데로 제가 비결당한 적 없어요 저도 좀 주민 갈았어요 그쵸 차 굴러가지고 아 이거 죽었다 했는데 갑자기 1번 님이 죽었어 왜지? 저는 안전하게 내렸는데 갑자기 팀키를 이기더라고요 너무 웃었던데 힘들다 어? 고급 하나 더 온다 달리면 먹을 수 있겠네 일단 문 열린덴 안보이네 근데 어디로 떨굴지 어? 떨궜다 전격 보급메타 아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한쪽에 떨어졌어요 한쪽 넘어서 진짜가요? 산 넘어서요 네 스텔버 쪽으로 떨어졌어요 낙하산이 바로 바로 가시는데 여기서 판밍하시죠 사부님 네 진짜 석궁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오래 못됐다 여기 스카 하나 있습니다 와 사비율 또 있다 전 개머리판 좀 부탁드릴게요 앵글이랑 개머리판 네 개머리판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직도 안온 애들이 있네 아직도 안올만 하지 않나요? 차 먹고 있으면 멀어가지고 초반에 저랑 같이 싸우던 애들 3명이 가까웠거든요 아마 걔네는 강남 갈거 같아요 걔네 그냥 로족 파밍하는건가? 로족 아니면 강남 갔을거 같아요? 아님 야시나? 아 이거 프레그님이 팀킬하는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아 왜왜왜 저 무섭게 신곡감임? 이거 뭐 보급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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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해서 팀원을 죽이는 아니 저 안먹었어요 보급 저는 어부지리 어부지리 보급을 위해서라면 팀킬조차 한다 보급이 참 맛있더라구요 아니 살리실줄 알았는데 바로 보급 M이사가 슥슥 사라지더라구요 하긴 기존에서 없어지는건 보이니까 캠 누르고 있으면 다 보이죠 네 2번 3번님 두분 다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차로 치지 않았습니다 안살리고 보급을 드시는걸 봤습니까 3번님이 살리시길래 바로 먹었습니다 비겁밥 100명이요 아 이게 템이 안나오지 도핑 나와야되는데 카페에 스카 있습니다 네 총알은 없지만 어? 여기 M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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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M4 2번 M4 안되겠다 M4 2개 껴야겠다 M4 네? M4 2개 껴야겠다 M4 있는데다가 소염기 저흥 죽이겠네 M4 2개 나오는 뭐있지 M4? M4 M4 2층이요 2층 끝에 아 여기다 M4다 M4 2개 나오네 어? 카구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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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율이 배율이 필요합니다 배율 있습니다 4배율 남습니다 4배율 2개 남습니다 2번이 4배율 2개 4배율 2개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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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M4 하나는 저격으로 쓰고 M4 하나는 연발로 써야겠다 어허허 욕심생님 배율까지 놓고왔습니다 4배율까지 놓고왔습니다 포레그님 S.O님님한테 일할게 일할게 일일거에요 왜요? S.O님 이따 오시면 일일거에요 왜왜왜 보금 먹으려고 막 죽인다고 악의적인 사람이라고 사람 다시 봤네요 진짜 못된 사람 AR 소염기 2개 남아요 카페 터셨나요? 네 스카만 있습니다 교회 1층에 적어있어요 프라이팬 테팔 비싼 테팔 프라이팬 들고 까짱까짱거리고 프라이팬이 막아주죠 좋죠 배율 필요하신 분 배율 또 나왔습니다 아 저 배율 있으시면 저 주세요 네 4배율 4배율 엔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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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포다 엔포 2번 엔포 저 8배 나오면 8배 좀 주세요 네 AR 고정기 구합니다 2번 엔포 2번 엔포 2번 핑 수직 수직 아 경마하시면 경마 해설하시면 잘 어울리실거 같은데 앵글 손잡이 앵글 손잡이 앵글 손잡이 2번 핑에다가 엔포 위에다가 앵글 손잡이 떨고 갈게요 아 배율도 떨궈놔야겠다 4배까지 떨궈놨습니다 와 부합사트네 자꾸 반복하시니까 딱 그거 같잖아요 경마 경마 해설자 딱 잘하시긴 해요 개머리판 개머리판 있습니다 먹었어요 저 하나만 더 주세요 네 2번 핑에다가 개머리판까지 떨궈놓을게요 엔포 풀세트 만들어 놓을게요 가야겠다 드시는 분 임자 아무도 안 오시면 제꺼 탄도 그대로 두고 왔는데 4배 하나 또 남아요 네 저희 4배 부잔데 저도 4배 하나 또 남는데 4배 부자 4배 부자 AR 보정기가 안 나오네 여기 엔포 또 있네 그니까요 오늘 엔포 진짜 많네요 빨간 피면 빨리 빨리 탄만 챙겨주세요 엔포 드실 분 없나요? 저요 가고 있어요 엔포 세 자루 들어야 되겠다 아 탄이 부족한데 나도 이 집인가 탄 먹어버릴까 요긴가요? 거기 거기입니다 어 아 뭐야 4번님 거의 잘못 들어가셨는데 거기 아닌데 여기 아니네 여기입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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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감사합니다 AR 보정 소염기 필요하신 분 두 개 남습니다 저요 저요 아까 그 3번님한테 소음기 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아 소음기가 되고 보정기가 되고 AR 소염기 두 개 떨봤어요 소음기 쓰세요 네 보정기 쓰세요 아니 소염기 왜냐면 원래 주인이시니까 어이 에디 내 시체 파미하면 좋아하겠다 엔포 두 자루 있다고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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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이거 최차 아닌가요? 1번님? 어? 그 옆에 있어요? 또 있어요? 어디 있나요? 저 해변가 그 1층짜리 집에 있어요. 거기 한 대. 새 거 있어요? 아니 4번님 또 뛰시는데? 이따 보면 태워 들어가 오겠지? 아 근데 비쌍이야 이제. 근데 왠지 스타벌에 고급 아직 있을 거 같은데. 어 아니다. 저끼 있다. 아니 나의 오토바이가 있었군. 아 3토바이에요. 3토바이. 아 3토바이? 아 버려야되겠다. 저거는 지키기야. 저도 2토바이면 탈락을 했는데. 3토바이라. 3토바이 마법의 물리엔진을 가지고 있지. 맞아요. 또 3토바이 있습니다. 요즘 2토바이가 오히려 보기가 힘들어요 요즘. 아 저 3토바이 저거 옆에 거 뗄 수 있게 좀 해주지. 네. 어 그 운전하시다가 F 꾹 누르시면 분리돼요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그냥 지옥행 탁금 절차 아닌가요? 꾹 누르시면은 돼요. 저 AR 데킹 남아요. 3번님 자꾸 범퍼카 타시는데? 3번님 자꾸 범퍼카. 이 분 범퍼카 타지는데? 오오오. 어. 아 여기 사람 사람 사람. 아하. 집 안에 있죠? 네. 아이씨. 제 것 실제 파밍하고 있어요. 1층 1층. 2층으로 올라갔다. 어. 3번님 수류탄 상태가 어 아니야 잘 던졌어 계단 계단 계단에 없는데? 어디야? 죽이셨다 죽이셨다 네 M24 어 잠깐만 총을 박혔어 3뚝 여기 세고 있어요 M24 M24네? M24 쟤 고급 M2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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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요? 그로자? AUG? 아아 그건 아니다 그로자랑 AUG를 먹었어요? 어? 와씨 AUG면 어그어그 최곤데? 어그 개꿀이지 어휴 어그 개꿀 어그어그 아 수직손잡이가 없네 제꺼에 수직손잡이 있어요 네 스카스카에 보시면 수직손잡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쐈다면서요 밖에서 네 밖에서 총을 날라왔어요 어? 왼쪽 S나 위쪽에 있는거 같은데요? 네 위에는 있는거 같은데 그럼 아까 그 스타일버 털고 온거네요 쪽인가? 이쪽 파란색인가 그러면? 주유소 쪽에도 있는거 같은데요 3세스 가볍게 했잖아 스나 스나이신 분이 위에 먹으시러 가셔야 돼요 에미사 네 에미사 아무도 안드셨어요? 여기 수직 하나 있어요 수직 먹었어요 네 3번님이 드셨어요 다시 다시 가져가셨어 3가빠에 삼뚝에 3렙 가방 3렙 가방 3렙 가방 어 근데 어그랑 그로자는 다들 챙기셨죠 근데? 어그랑 그로자는 다들 챙기셨죠 근데? 어그랑 그로자는 제가 챙겼어요 어그랑 그로자는 제가 챙겼어요 그로자는 왜 안드셨어요? 그로자는 그지가 되서 네 별로 안좋아요 그로자 괜찮은데 그로자 괜찮지 않나? 저는 7탄을 못써요 낙차가 힘들어서 혹시 그로자 어디있나요 그럼? 그 재미있어요 왜 안보이지나? 저도 그로자 못봤는데 어그밖에 그 흠 당한건가? 당한건가요? 스카 스카 밖에 없는데? 어 그건 제시체예요 그 밑에 있는건 제시체입니다 위에 있는 개시체예텐데 205방이 있는 카구팔 위에 시체는 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능서에서 안보이는거면 능서 넘어갔던데요 흠 저 아까 이 다음 파밍은 아주 초식초식 할겁니다 파밍할때 집에 총알이 박혔는데 아니면 쏜게 낙차되가지고 여기 잘못 다 박힌건소도 있잖아 총소리도 났어요 쏘는소리 일단 자기장 다 시작이고 어 자기장은 좋고 하지 언덕배기 위에 있을거 같은데 이 산쪽에서 지금 버깃소리 들리거든요 170, 165 170, 165 멀리서 들려요 버깃사운드 멀리서 들려요 버깃사운드 다 능선밖이네요 네 그런거 같은데 저도 들리긴 하는데 들리는데 네 사운드 서버니 서버니 아니면 파랍핀쪽인가 네 파랍핀쪽 S 방향 이쪽 이쪽 창고랑 여기 어 노란색 치욕복 상해랑 파란색 하해랑 어울리는데 쇼핑중이셨네 쇼핑중이셨네 어? 비행기온다 어? 보급이다 어 보급이다 그렇지 아 이 보급들인데 보급 먹으러 온 애들이 있겠는데 보급 먹으러 온 애들이 있겠는데 근데 저기 이미 올라가 있는 애들이 많아서 네 먹으러 온 애들이 있을거에요 분명히 떨어지면 총소리 대박 나겠죠 이제 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봐 근데 저거 막상 아마 저게 이제 맥답하고 길리슈트 있을거 같은데요 아 어그에 15배 쓰니까 겁나 좋던데 어? 자기장 돼도 줬래? 또 걸렸네? 네 자기장 딱 걸렸어요 아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가야겠네 네 여기 앞에서 걸리지 않는 이상 네 아마 거기 걸릴거 같아요 저희 차 버리고 걸어갈까요? 그래야죠 마지막 차 그냥 보고 가세요 그 다음 자기장 네 보고 걸어서 가야될 듯 누구 발소리인데? 아 선머님이요 왜그래 저긴줄 저긴줄 아 왜 저길래 어 수류탄이 없네 어 그러고 보니 선머님이 원하는대로 보급까지 닫으셨네 에미사에 대탄 있으세요 네 네 대킥 껴놨어요 네 대킥이요 이킬레 이제 꼭다리가 없어졌더라구요?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네 아 꼭다리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아 그래요? 네 애초에서부터 꼭다리 애초에 꼭다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구요 아 3떡 드셨어요? 시체에? 네 네 3번님 지금 3레빌런이에요 풀스텝 풀스텝 조심스럽게 샥 풀타는? 잡히지마 뒤에 오셔서 발만 쏘시면 될 것 같아요 잡히지마 아 그냥 전화해봤어 아 루키님 오늘 모습이 좀 이상하다 1번님이 오신다 오늘 모습이 좀 이상하다 진짜 전화할게 어 1번님 쬐고있다 어그로 uko 미안해 왜왜왜왜 아까 쳐놓친 것을 잊지 않았다 으읏 이거 유튜브 박재각인데 유튜브에서 홍보하기 좋을 것 같은데 보급을 위해 팀원을 죽인다 보급 힐런 여러분들 보급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 너무해서 보급, 보급 막 함부로 먹으면 안돼요 이러면서 막 팀원에게 양보해야 돼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130쪽 방향에 하나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거 보였거네요 머리통? 130, 언덕 위죠? 네? 네 어 저 레토나 두대 가네요 레토나랑 어, 다시 하고 네 뒤에 한대 더 있어요 거기 네, 안 쏘게요 아, 쟤 세대에 나눠서 가는구나 어, 멈췄다 멈췄어요 아, 움직였어 어, 저기도 있네 어, 저기도 있네 네, 세대 제발 여기로 멈춰라 저기로 사람들 많이 가는 어? 쟤네 우리 쪽 쏘는데? 한 명? 쟤 뭐야? 우리 쪽에 안 쏘는데? 능선에서 보이네요 쟤네 능선 서로 싸우네 누구랑 싸우지? 4번님이랑요 아, 근데 4번이 안 쟀으면 되는데 싸가지고 아, 저희 절 보고 있더라고요 아,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눈말을 잡고 눈싸움에서 지셨어 아, 그리고 저 노란색 옷이잖아요 그래도 걸린 것 같은데 노란색이라 너무 잘 보여 일단 튈게요 저는 엄폐 숨으면서 걸렸는데요? 네 안 보이는 쪽으로 M24로 뚝배기 깨셔야 될 것 같은데 오, 기절 오, 기절 얘들 넘어가요 살리러 갑니다 아, M24 쓰기 싫은데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1번님이 때리셔야 돼요 카고팔 들고 계시던데 저는 안 보여요 저 지금 돌고 있거든요 왼쪽으로 각 벌리고 있어요 뒤집으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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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올라가시면 위쪽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 위에 능선이 네, 애들 어디 있는지 진입하는데 150쪽이 하나 둘 네, 초록핑 초록핑 차 타고 가네요 메이밀 딸려 딴 애들 아닌가요? 차 저기 하나 또 있는데 하나 타고 다 같이 간건가 살리고 바로 간 듯 다 네, 그런가 보네요 자버님 오셔야 되죠 네,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 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왼쪽 능선으로 왼쪽 능선으로 쟤네도 어차피 저희 있는 거 아니까 안 돼, 너무 급하게 지제 바지랑 상위를 다 벗어 우후 빨개 벗고 다녀야지 원래 어... 어그로를 끄셨어 전의 상태가 역시 원래 옷은 벗고 다녀야지 오, 9명 남았다 제 앞에 능선 자리 좋아요 3번님 M이 한 번도 못 쏘시면 안 되는데 그니까요 쏴야 되는데 부급 한 번 먹었다고 자랑해야죠 아까 한 세 방 쐈는데 나는 아, 저기 있다 이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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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 방향을 좀 넘어서 있었거든요 총소리 네 이쪽 방향을 3번으로 3번으로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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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혀 있어요 차 옆에 UA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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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자, 기절한 거 살리겠다 다시 어디 갔지? 아비 제 쪽 있네 오른쪽 하나 보네요 만나겠다 둘이 차 오른쪽 네 다른 팀인가? 네 둘이 같은 팀 사모님 왔고요 하나 더 기절 어, 저기 오케이 엔터로 하나 기절 한 대 하나 때려갔어요 으흥 자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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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엔터로 섬머님 150 방향 쪽에 파마님 왼쪽 깜짝이야 여기 위에 있거든요 120 방향 120 125 첫번째 나무 네 보이는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241도 있어요 오 수류탄! 네 윗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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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윗쪽에 나무 밑에 있는 애 다 못 닦았죠? 네 못 닦았어요 아 걔네 올라올 것 같은데 아래 저거 잡아야 된대 자기장 자기장 네 쪽 안으로 들어왔어요 갓받아 없으니 어 4번님 다른 쪽으로 가신다 가셨어 가셨어 샤아 햇빛 4번님 벌써 안으로 들어가셨어 물을 버리고 갔어 아 이거 다시 고인물 슬라이딩 다시 된다던데요 아 그거 보는 사람한테는 자기한테는 그런데 보는 사람한테는 그냥 뛰는 걸로 보인대요 네 맞아요 근데 시야 확인하기에는 어 4번님 쪽 75방향 75방향 85 85 85에 나무 뒤 스모그 플러스 제가 오케 오케 봤어요 어 죽어 오른쪽 4번님 방향에서 네 한 명만 따면 되죠 네 한 명이에요 그럼 저쪽에 아까 개인가 나무 개 아니에요 네 맞는거 같아요 이쪽 앞에 있는거 네 밑에서 차에 붙어있던 애들인거 같아요 150 아 개이들은 정리됐어요 150 아 어 네 140 넘어있는데 나무 쌌네요 서류탄 연막 뿌릴게요 연막 뿌릴거에요 아 서류탄 서류탄 날라왔어요 날라왔어요 아 저기있다 위에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세요 어차피 제일 많은데있지 않나요 아 걸리나 저희도 네 저희도 걸려있어요 저희도 일단 올라오긴 했는데 네 다 올라오고 계신데 이제 아하 앞에 있다 나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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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샷 와하 고기 방피했다 안녕 안녕